오우 내려왔어 내려왔습니다 뭐 운전도 개똥고 못하잖아 야 문 열어라 떼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떼디컹협입니다 여기 바로 우리 보나의 집입니다 오늘 보나 아빠 은성오빠를 속여볼까 하는데요 은성오빠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거절을 못하는가 하나하나씩 한번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뭐죠? 벤츠입니다 네 벤츠까지 한번 자동차 벤츠까지 한번 버전을 못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의 편이 한참 더 있죠 그러면 오빠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여 썸마무 무부바마 루루마마 루루마마 안녕 안녕 어수 호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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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아이고 아이고 봤습니까? 호남 뭐 무슨 일이네 이거 또 응이 아빠한테 갔다 엄마가 거졌지 보나야 보나 엄마가 아빠가 왜 이렇게 싫어해 우리 엄마보다 냉장고가 더 주로 확실해 확실해 밥 먹어야지 간식 자꾸 먹으면 되겠어 안되겠어 아 반짝이야 오빠 양말 혹시 하나 새 거 있어요? 양말 있지 아니 나 이거 좀 구멍 나가지고 구멍 난 건가? 아 이제 구멍 날려고 해가지고 아 나 좀 나가시네 양말 있지 양말 있지 내가 하나 사서 주시면 안 돼 아 새 거 줘야지 새 거 어딘데? 여기가 어딘가? 오빠에 있어 오빠 스포츠 양말 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괜찮나? 아 스포츠 양말이에요? 이게 좋은 거에요 아 이거 좋은 거에요? 야 멋있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따가 가서 신을게요 이거 집에 가면 이따가 가서 신을게요 이거 되게 젊어졌어 당연하지 아니 요즘 운동을 많이 하나 봐요 너무 끔참 봐야지 또 피나가는 게 또 하체 운동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아 계속 운동관에서 하는 거예요? 아 운동 열심히 하지 와 진짜 운동력 근데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젊어지긴 했어요 아 와이클 어떤? 왜 이렇게 해? 오빠 저 이거도 집에서 호스트를 벗고 하시나요? 호스트랑 호스트랑 빠지지 할만해? 괜찮은데? 이거 하나만 하고 저는 집에서 진짜 안 돼요 그거? 아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근데 저는 아름을 한 번도 못 잖아요 오빠 너무 아프고 오빠 저는 이거요 저 이거 안 쓰기네 그냥 봐주세요 그럼 저 이거 들고 가도 돼요? 그거? 네 세 개? 네 오빠 아까워요 혹시? 아아 들고 가도 돼 들고 가도 돼 어차피 별로 안 쓰기네 아 그래요? 어 들고 가도 돼? 잘 쓸게요 그래 그래 고마워요 아 덥다 오빠 마실 거 좀 있어요? 마실 거 맛이 어떤 거 줄 거? 주스 뭐 오 주스 좋다 주스 주스 오렌지, 토마토, 토마토 맛별로 하나씩 먹어봤어요 맛별로 하나씩 먹어봤어요 지금 말고 집에 가져가서 먹어요 사과즙도 줘 오빠 사과즙 어 사과즙 있어요? 근데 이거 더 없어요? 한 개 더 있지 아니 저희도 박스도 있어요 박스 어 박스 뭐지 있어요 언니? 박스 박스 스톱 저희도 가져가도 돼요? 뭐 이래요 뭐 아니 그냥 안 돼요 집에서 살리면 거들내러 왔어 언니 괜찮죠?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오빠 근데 저희 돼지 공룡이잖아요 그래 왜 돼지 저금동이잖아요? 야 어 뭐야 저희 오프닝 찍을 때 돼지 공룡이잖아 봐도 되겠다 돈 빼고 좋겠네 그냥 이거 가져와도 돼? 보나가 된대요 그건 말도 안 돼지 돈을 빼고 가잖아 나한테 봐 여기야 뭐 와이스 안 돼지 근데 왜 말 두 개나 있어요 오빠? 어 근데 주워갔어 그거 어? 그럼 여기서 우리도 주워갈까? 어 그래도 되겠다 오빠 주워 먹으니까 주워가도 되지 않나? 아 맞다 아까 뭐지? 보나 주려고 포도 사왔는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고 포도까지 언니가 포도가 집에 야 요즘 포도가 얼마나 비싸잖아 아 있다고 하더라구요 집에 그래서 이거 그냥 저희가 가져가면 안 되겠다 아 그건 가져가도 되지 포도 있으니까 왜냐면 집에 있으니까 그건 뭐 갖고 가 그럴 거 없는데 왜 갖고 왔어 힘들게 어? 맞죠 집에 있는지 아 그렇지 그렇지 오빠 근데 이거 데짱트 이거 얼마 좀 샀어요? 데짱트 이거 5만원 줬을거야 어 이쁘다 근데 나 포장치 이거 오빠 저희 한번 입어봐도 돼? 아 이거 봐도 되지 호나 잘 어울린다 언니 미진언니 이거 조금 잘 어울리지 않아요? 네 원래 미진님 거 같은데? 초 페인트 붙어도 되겠잖아 여기 에이 오빠 빈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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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차를 하나 해야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는 그 SKM카 들어가면 많이 팔지 아 뭐야? 나 약간 검은 색깔 차 사고 싶어 남색 느낌이 낫지 않아? 남색은 또 내 차가 또 남색이지 아 오빠 차 아 맞다 남색이지? 뱀츠 마크 한번 보는게 소원이다 아 마크를 뭐 언제든지 뭐 보여줄 수 있지 야 씨 펜츄 저 이거 누르는 거 한번 밑에 가서 한번 해보봐도 돼요? 누르는 건 해봐도 되지 그거 아 그래요? 누르는 거 그거 눌러서 뭐 하려겠네 이거 좀 챙겨서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? 그냥 몇 개만 추려서 가자 아 추려서 갈까? 저희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알지 금방 올게요 눌러보고 오는 거 같이 내려갈까 혹시? 아니 오빠 있어요 아 혹시 모르고 똑같아가지고 아이 괜찮아요 오빠 아이 누나 나 이따 탈게 뒤에 사람 들어가 내 포기 아우 내려왔어 내려왔습니다 뭐 운전도 개똥고 못하잖아 야 문 열어라 미친놔 아이 신나벨 와이카운팬 또 와이카운 하하하하 이러다가 남들한테 다 뺏기고 살아요 벤츠는 안 뺏기지 그래도 적당히 알아서 내가 줄 만큼만 준 거지 내가 분명 손에서 준 거지 300만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벤츠키를 드릴게요 300만원? 네 카카오페이가 이거 하루에 200만원까지 하하하하하하 소절을 하지 안 되겠다 누구나 대중을 끄지라 막 씻지마 하하하하